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우리 옛말에 하나를 보면 예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간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짐작해 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지 않습니까? 권력을 우리가 만들어준다. 권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에 사전투표 과정에서 속구리 그런 투표 파문이 발생했을 때 일부 국민의힘 그런 국회의원들이 과천에 있는 선관위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바로 뒤에서 제 누구냐 날려버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일부 그런 직원들의 일탈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그동안 어떤 종류의 마음가짐을 가져왔는가 수사권을 갖고 있고 그야말로 후보들을 옥죄일 수 있는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자처럼 그렇게 행동해 온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채용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비교적 동아일보가 꾸준하게 단독 보도 형식으로 많이 보도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선관위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거의 80%를 그냥 선관위가 발주한 그런 용역계약의 80%를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가 찬 거죠. 채용비 하는데 수의계약 좀 안 하겠습니까? 채용비리 좀 하는데 부정선거 좀 안 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니까 이 선관위 수의계약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 2,909억의 수의계약을 했네요. 6년간 9,350 사건 가운데 7,774 사건을 수의계약을 했다 이야기죠. 물론 선관위 측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9,354건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80% 이상을 수의계약을 진행한 거죠. 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쇼를 여는 등 수의계약 중에 이벤트성 용역이 상당히 포함됐다. 돈이 철철 남아 흐르는 것 같네요. 예산 정액 요구하게 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협조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참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354건의 용역 가운데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다른 내용들이 나온네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 라이트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업체와 반복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부터 6년간 A업체와 14회에 걸쳐 총 99억 5,925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맹립을 했겠습니까? 세상이 맹립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억 정도를 몰아줬는데 리베이트는 없었겠습니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주소를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도대체 뭐하는 곳인데 홍보비를 2천억씩 써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무슨 부가가치를 만듭니까? 국민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말이 과격해 가지고 지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범죄의 소굴이었네요. 부정선거의 소굴 말입니다. 밑에 여러분들이 남긴 그런 민심의 여러분들 소리를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참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참 귀한 기회입니다. 귀한 기회인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선거범죄의 주범이 된 거죠. 물론 특정 정당이 선거 승리 기획 시나리오를 짜 가지고 명령이나 협조를 부탁했겠지만 어떻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데이터, 득표수를 조작해온 거잖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득표수를 조작했으면 한 거고 득표수를 조작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작한 숫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를 비롯한 공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들이 그걸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숫자를 여러분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받은 득표수가 선거구마다 일정한 규칙이 착하게 이런들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규칙이 발각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득표수를 전산조작으로 생산해서 국민들을 쏘겨온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더불당이 침묵하고 대통령께서도 침묵하고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침묵하더라도 그냥 깔아뭉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러온 범죄집단이라는 것까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2시간 3시간 만에 발표하는데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이틀 정도 또 걸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올리는데 이틀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것도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정확하게 더불 민주당 후보가 함께 옮겨줬기 때문에 그 규칙이 발각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침묵하시고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침묵하고 국민의힘도 침묵해서 이번 사건이 넘어갈 수는 있겠죠. 대법관들도 다 한 패거리가 됐으니까 선관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사실이란 것이 있고 진실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란 것이라면 다르게 보면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축적된 것이 이론화되고 법칙화되고 한 것이 그것이 과학 발전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타협을 하거나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제야 전문가나 저 같은 사람 이해해가지고 밝혀진 것은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범죄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억울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관위 내부의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계속해서 조작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게 되면 또 이번에도 또 조작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채용비리라든지 수의계약 비리 이런 것들 볼 때 정말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권한적인 것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선관위가 정면으로 그것을 깔아뭉개가지고 소위 득표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저질러왔고 그 부분들이 결국은 민간인들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낱낱이 밝혀졌고 처음에는 2020년도 4.15 총선만 가지고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참 선관이 또 곤혹스러울 겁니다. 곤혹스러운 이유가 2020년도 4.15 총선만 주목했으면 2020년 4.15 총선에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왔다. 이렇게 하면 좀 임팩트가 좀 났지만 결국은 2017년 2016년까지 분석의 여러분들 대상과 폭을 넓혀가지고 결국은 잡아낸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과 야합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7번의 선거사기를 자행해 왔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것도 숫자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치인들이 그냥 뭐 그냥 뭐 적당해가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범죄도 공동체 차원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강서 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나올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7번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번의 공직선거가 남았는데 그 공직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정선거를 규명한 도둑놈들 4권 그리고 또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를 규명한 도둑놈들 5권 이런 책들이 늘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